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까망고 보소 너희가 그냥 다리를 안 죽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한 번 중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직업을 받아먹으면 좋았습니다. 너는 계속해서 그런 거고 싶어 하니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 사람들, 일종이 마이티가서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바랍니다. 내가 아픔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Miles, 내가 바랍니다. 아무거나 말하십니까 말하십니까 Just call. 고마워요, Pete. 가야할게. 메이저는 모든 소풀이가 더 많이 남아있어. 좋아, 나중에! 호호~~ This is Sable Control. What's the situation inside Village? 이거, 이, 뭐야. 가방이 집이야, 집. 집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옷 놓고 지금 갈아입고 다니는거야 지금 뭐 여길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거긴 하지만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 아 숙모는 진짜 착하다 안덩어리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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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보자마자 알았죠? 진짜 빨라 출동은 진짜 약간 5분 대기조 5대기조야 5대기조 약간 번개조, 5분 대기조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보기만 하면 뛰어나갑니다 그냥 이번에 설마 라이노인가 개가 나오는건가? 라이노가 약간 아까 타로켓다고 그랬는데 라이노가 그 트럭에 가봅시다 일단 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봐야지 뭐 야, 옆에 강 멋있다 야, 옆에 강 멋있다 고맙습니다 아, 그네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가뭄에 담비가 준 도네 고맙습니다 여긴 누가 있는거지? 이게 뭐야? 어, 그거 악마의 숨결있던 그건데? 어? 헐 모든 수감동의 수감자들이 다 풀리기 일부 직전이라는데? 헬로우 헐 후후 후후 잠깐만요 제가 어 안약을 넣고 와야 될 상황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잠시 영상 하나 보이시면 안약 좀 넣고 오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가볼깡 오 오 이거구나 방금 그게 이 슈트의 네거티브 네거티브 궁극기 그런거 같아요 근데 뭔 수감자들이 이렇게 얘네 아마 다 스파이더맨한테 다 걸려가지고 수감됐을텐데 스파이더맨한테 다 걸려가지고 수감됐을텐데 어후 어이구야 잠깐만 가자 안녕 오우 야하 왜이렇게 많아 얘들 개맞네 이럴거야 왜이렇게 많을거야 쟤 쟤 안죽었을텐데 쟤 안죽었을텐데 이게 좀 딱 맞춰서 피하면 안되는구나 여유 좀 여유있게 피해야돼 위험한데 이거 어 야 너 얄라봉 이리로와봐 너 야 너 얄라봉 이리로와봐 너 나 총선 애들부터 최대한 어이구 어이구 자식들아 어이구 짜식들아 오후 어이구 자식들아 어? 야 이 충격파는 좀 뻘궁인데? 아 잠깐만 아 이거 충격파 완전 뻘궁이네 여기서 썼어야 되는데 일단 이 죄수들을 다 잡아줍시다 아 여기서는 요거 한번 파생 근데 뭔가 2슈트 있고 하니까 기본슈트가 더 멋있는거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스파이더맨의 그거는 기본슈트가 멋있는거 같은 느낌도 들어 지금 원래 투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바바바밤 어 얘네 죽었네 안죽은줄 알았더니 누구야 얘 누구지 워드? 오우 막 와 쟤 동치봐 오호호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얘들아 그러면 안돼 얘들아 그러면 안되지 혼나고 싶어? 어? 그러면 안되잖아 그래 나 혼나는거야 얘들아 어? 그래 나 혼나는거야 얘들아 어? 오호호우 아우 잘 막아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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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줘봐라 그만 줘봐라 빠생 안녕 안녕 어이구 자식이 맷집만 좋아가지고 야 이거 뭐 난리 났는데 진짜 이러다 이거 안그래도 범죄 많은 도시 이거 난리 나겠다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어이구 어 왜 이거 짚는게 안되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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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와..뭐야 근데 나만 싸우는거 같애 이쪽에 경찰 없냐? 왜 나만 싸우지? 우리 경찰 양반들은 다 어디갔지? 됐나 이제? 아우 이제 좀.. 와..헬기 좀 치네? 대담한거 보소 일루와 일루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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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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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못가 어 잠깐만 어헛 하후 이야 저게 뭐지? 무슨 번개.. 전기가.. 저거 설마 쇼커.. 이게 뭐야 오 뭐야 미친 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죽어라 두피 몇 recommendations 오오오오..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한데.. 오.. 열무 터졌는데? 뭐야 터졌어 못 내린거야? 못 내렸어? 아 역시 뭐 내릴 리가 없지 야 근데 얜 누구냐 일렉트로? 와 얜 뭐 쇼커보다 더한거 같은데? 얜 또 뭐야 미쳤네 아주 야 그래 좀 할만 나겠는데 이리로와봐 맘에 든다 아 이런거 맘에 들어 정석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런거 맘에 들지 어 좋아 들어와봐 어 근데 슈트가 왜 없지? 이거 전투 중에는 슈트를 못 봤구나 그런가 본데 안녕 얘들아 놀아보자 놀아보자 저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안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애들을 한번 빡 날려주고 오호호 야 저거 쩐다 와 애들 날라간거 봤어 지금 대미 자세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 날라간 애들 다 날라간 애들 저리 가시구요 가시구요 저리 가시구요 저리 가시구요 저리 가시구요 저리 가시구요 저리 가시구요 오우 오우 아우 쌈잘잘잘잘 크으아 야 더들어와 더들어와 이거밖에 없어? 더들어와 더 들어와 군대를 끌고와랏 어유잉 잠깐만 뭐야 얘네 아 얘가 라이노구나 뭐야 두명이야? 야 쟤네 그 대학파티에서 봤던 라이노랑 많이 다르다 진짜 라이노는 약간 포스가 넘치네 다음 수감동으로 이동 다음 수감동이 어디지? 오 라이노 라이노 좀 쎄보인다 일단 위치가 안뜨는데 왜 안뜨지 위치가? 이럴 때 좀 당황스러워 위치가 안뜰 때 왠지 저기 같긴 한데 저기가 아닌가? 이 아래도 아니고 어디냐? 아 이거 멀리서 조준해야된다고? 근데 조준해도 날라가는게 안되는데 지금? 아 된다 윗벽에 윗벽에 해야되네 윗벽에 근데 여기가 아닌가봐 여기가 아닌거 같고 아 뭐야 야 이거 이 벽에서만 고정돼있네 얜 뭐야 또 야야 뒤뒤뒤뒤뒤 이건 또 뭐야 스콜피온 스콜피오? 스콜피오? 약간 네임드 애들이 다 풀려난거 같은데 지금 지금 줄거리가 어 글쎄 줄거리 요약을 어떻게 해야되니 지금 좀 애매한데 지금 일단 스파이더맨이 뉴욕에서 계속 나쁜 애들에 대항해서 나쁜 놈들을 잡아가고 있는데 현재 어떤 애들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러 온 시점입니다 딱히 뭔가 쭉 이어지는 스토리라기보다는 뭐 그런게 있긴 해요 악마의 숨결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놓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휴 야 쟨 진짜 쇼커보다 더한데 약간 표정에도 약간 싸이코키가 좀 있다 오 빠른거봐 어딨어 야 쟤가 나보다 훨씬 빠를거 같은데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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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어이구 스콜피오 아 얘는 벌처야 또 아허허 안녕 어 수다떨을 시간이 없다 어휴 다 벗고 다니네 어휴 다 벗고 다니네 오우 아파라 무슨 빌런 동창회네 빌런 동창회 와 뭐야 쩔었다 와 멋있다 방금 진짜 멋있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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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올때 쟤 위험한거 아니냐 비올때 좀 위험할거 같은데 그리고 왜 저 정 아 얘도 나왔다 걸쳐 어 라이노까지 야 이거 3대1 너 비겁한거 아니야 얘는 뭐냐 계속 아까부터 얼굴에 어 쟤도 나왔다 스콜피온도 야 너무 많이 나온거 아니야 이거 몇명이야 잠깐만 야 어벤져스 어디갔어 어벤져스 야 너무하잖아 이거 어휴 어휴 진짜 빈틈이 없네 빈틈이 아 어 죽은거야 어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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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안돼 뭐야 지는거야 이런거 안돼 차라리 내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새끼 와아 이 또라이 저거 눈물인가 빗물인가 빗물인가 뭐 눈물이든 빗물이든 상관없어요 쟤 죽었습니다 감히 나한테 칼부리를 드리네 야 근데 이거 이거 전갈같이 스콜피온한테 찍혔는데 무슨 독같은거 몸에 퍼진거 아니야 괜찮나 이거 그냥 찌는게 아닌거 같은데 시니스터식스는 모이면 강합니다 하지만 따로따로라면 아 이색 뭔가 모여서 다시 한번 붙고싶어 그러니까 나 약간 약간 1대1말고 1대6으로 한번 붙고싶은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 근데 얘가 의외네 얘 완전 진짜 아니 배불뚜기 아저씨가 이거 어디 어? 아 이 박사 진짜 암덩어리였네 이거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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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오오 야 이거 바이러스같은거 아니야? 뭐지? 막 변하는건가? 괴물같은걸로? 뭐지? 이게 막 그 어떤 생명 생물체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무기라고 그랬어요 생체무기 뒤졌다 뒤졌다 진짜 오 야 속모독 감염된거야? 오 야 속모독 감염된거야? 오 야 뭔 개소리여 나 아 그래그래 민주가 오랜만에 또 맞는소리하네 그래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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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깨봐야 네 손만 아프지 멍청한 놈 아 아 근데 피터 어떻게 됐어? 죽은거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 2대 스파이더맨으로 넘어가는 허무한거 아니겠죠? 복수를 할 그게 있어야되는데 오 살아있다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산거야 뭐 어떻게 산거니? 14군데가 골절인데 이렇게 움직인다고? 14군데가 골절이 11군데가 골절이 15군데가 골절이 한게 골절이 15군데가 골절이 와 거의 뭐 초토화 됐네 지금 뭐 괜찮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어 근데 나 이거 슈트 바꾸는게 없지 아까부터 이상하네 원래 이게 슈트를 변경하는게 있는데 슈트 변경이 없다 원래 안되는건가? 이거 혹시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어요? 슈터 변경 왜 안되는지? 근데 원래 여기 장비에 슈트가 있는데 여기 없어 버극망 아니 뭔가 슈트를 바꾸려면 아 여기 생기네 이제 미션이 끝나니까 생기네요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어 뉴 뭐 나왔다 이야 이건 뭐 거의 뭐 빌런인데? 역시 기본 스파이더맨으로 가죠 이걸로 가고 거의 뭐 빌런이었어 지금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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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도 하나 찍어주고 두번째 찍은 스킬은 여기에는 좋아 이제 보이는 놈들은 다 사망시켜주지 맘에 안드는 놈들이 너무 많아 어 얘네 그 보안 사설 업체 얘들인데 아 이제 초소랑 제스캠프까지 토큰으로 나오네요 도처에 애들이 깔려있어 빨간점들이 난리 났다 지금 난리 났다 그냥 뭐 약간 여기저기 다 범죄원장인데 지금 와 에임바 위험해 위험해 일단 메인 미션이 뜨면은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전에는 저기 주변 애들을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야 잠깐 폭탄 설치한 차가 있는데 어우 승부 죽을 것 같아 느낌이 아 뭐야 여기서 매달리면 어떻게 가만있어 안녕 안녕 호호 야 잠깐 얘 뭐야 오 죽을 뻔했네 미친 오 뒤에 있는 애 때문에 죽을 뻔했다 지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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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많아 애들이 아 이것도 던질 수 있구나 아니야 폭탄을 던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소방관 복장이 아니고 죄수복이야 죄수복 죄수복이야 죄수복 아아 맞어 나 보조 미션 아 맞네 맞네 내 보조 미션에만 신경 썼네 지금 그렇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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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만놈들한테만 신경이 팔려가지고 어만놈한 놈들한테만 신경이 팔려가지고 어만놈한 놈들한테만 신경이 팔려가지고 자 이렇게 여기다 어? 이번에는 약간 옥상 속으로 표시가 되는데? 뭐야? 어? 야 이거 방금 퀘스트 그냥 넘어가 줬는데? 뭐지? 개꿀 어... 여기는 일단 두 군데인데 라이노가 있대요 라이노 라이노가 있는 것 같아 라이노 자잘한 범죄지역은 일단 지금 가면 안될 것 같다 라이노가 있는 것 같아 라이노가 있는 것 같아 라이노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이거 아 이거 서순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왠지 가면은 이모가 이미 아 숙모가 먼저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정하는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아 이거 서순 좀 안좋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서순 좀 안좋은 것 같은데 이 피카주 자식 와아 이게 뭐야 진짜 경찰이 다 나탰어 경찰들이 다 갖췄어 이걸 부수는건가? 아 웹슈터로 아 이 벼락길을 부수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으흐 죽어! 죽어! 아이구 딴딴한거 무서워 죽어! 그렇지 돈가스 해먹제 돈가스는 좀 심하잖아 여기도 있구만 놀아볼까? 총질중 그만해라 총질중 어 땡큐 총 내라 총 총 쏘지마 총 쏘지마 일루와 일루와 아 여기 있었구나 하나 남았네요 하나 저 설마 저 헬기도 떨궈야되나? 헬기도 뭔가 헬기도 좀 떨구는거 같은데 느낌이 좋아 헬기 한번 떨궈봅시다 아 쟤가 들고있는거구나 어이구 어이구 아어우우 좋았다 에임좋았다 총알은 안쏘고 거미줄을 던지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나도 장풍 쏠수있다 너만 쏘는거 아니거든 나의 장풍을 보여줄게 하도겐 가 간만해 드론 간만해 드론 간만해 드론 간만해 드론 너희도 전기 한번 맞아 봐 간만해 드론 일단 있는대로 다 집어던져 어이구 위친 오우 왜이렇게 아파 오우 어이구 그냥 아프구만 너부터 죽어야겠다 너무 아프다 너 마공 홍안위 주무세요 라이누이나보다 라이누 잡으러가 라이누 아 저기 가야될거 같은데 저기 아 저기 가야돼 아 이거 잘못 잡았어 아 이거 내가 선택을 못해 이거 딱 봐도 플래그에요 그죠? 아마 가면 다 뭔가 사고가 일어난 뒤일거 같은데 불안하다 불안해 지금 불안하다 불안해 지금 오우씨 오우씨 와우 진짜 컷불소야 와우 와 저게 뭐야 저게 어이구 아파라 어이구 아파라 어이구 아파라 어여이 땡큐 잘가시구요 오 이거 뭐야 이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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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제 구역이 하나정도 더 라이노랑 애들이..아 한 구역 더 남았구나 여기 아이유 이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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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뚠이 넌 좀 이따 상대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일로와 일로와 뚠뚠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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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대 더? 갓 어디가 어휴..이 도시는 진짜 이게 도시냐 이게 친구들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혼나요 그러면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 이새끼 또 방해집이 일로와 야 죽었어 아주 이것들 아까 그 아줌마 때부터 맘에 안들었어 죽일라고 이거 진짜 어우 와 날라댕겨가지고 잡기가 까다롭네 그니까 자꾸 방해질이야 왜 내 근데 지금 제가 약간 그 시장이 약간 내가 이제 그 이 소동의 범인이라고 구라질을 해놔가지고 어차피 이 사설 보호 업체는 시장편이니까 아마 나를 공격하는게 맞긴 해 스토리상 그러면은 뭐 나도 뭐 좋지 어쨌든 펠 부실이 생기니까 어휴 바쁘다 바쁘다 라인 어디갔냐 여기서 이제 숙모네 집으로 빨리 가야돼 숙모있는 그 그래그래 구호소로 가서 근데 아 늦었어 이거 느낌이 늦었어 지금 오 아닌가본데 아직 안 늦었나 미친 불을 질렀대 미친 불을 질렀대 아이 이거 사단이 났네 기어코 아이 이거 사단이 났네 기어코 빨리 빨리 더 빨리 우와 불 질러 났어 오 아 좋아 옳은 말 진짜 옳은 말 너까지 구해야되는 상황을 만들지마 와 이거 이거 괜찮나 아 말주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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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얘네를 거미줄로 쏴서 맞추면 되잖아 왜 바닥을 잡고 앉았어 어 엠제이 아 에반데 제발 야 여기서 제발 야 제발 제발 이거 가라앉으면 오 오 됐다 오 아니야 아니야 불안한데 불안한데 얘 어떻게 얘 통같아 뭐야 아아 야 마일즈 왈안 예 구암 당했다 일단 나가 일단 나가 나가야 돼 어우 그래도 엠제이가 한건 했네 와서 또 사고칠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있더라고 처음부터 아마 사귄사이니까 뭐 교제하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지 않았을까 그는 마일로였으면... 죽을듯이 그는 8,500번에 남아있었을 때 내가 남아있을 때 나는 아직 몇 개가 남아있을 때 그는 그가 나에게 남아있을 때 미안해, 내가 남아있을 때 그냥... 그가 항상 남아있을 때 그가 남아있을 때 그가 남아있을 때 미안해, 내가 내가 남아있을 때 다 가져왔네 다 가져왔네 다 가져왔네 그렇구나 이 시장은 위협림이 필요합니다 다 모아주신 우리 모든 것을 다 이것은 다소서 다소서 아, 팀원들 너무 약한데 지금 빌런들 표현하는거 봐, 코스튬 입은 미친놈들이래 아, 여기서 이제 정체를 아는구나 휴대폰 번호를 주면서 약간 피터인줄 알겠지 좋아, 이제 코스튬 입은 미친놈들을 잡으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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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